오늘부터 유럽연합국가에서도 국내 예방접종 앱인 쿠부를 제시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어제 EU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유럽에서 쿠부 앱이 인정되는 국가는 EU 회원국을 포함해 31개국입니다. 다만 입국할 때 앱 더보기 설정에서 언어를 영어로 바꿔 영문으로 된 접종 정보를 보여줘야 합니다.